한글자막 by 한효정 곧 모든 민족과 존족과 방흥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성삼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성자 크리스도로 말며 삼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237 나라의 귀중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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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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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이제 영원히и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얻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준 세계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여 참된 생명의 창금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왓경아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내어라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신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대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해 하나교회가 출발하며 후대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랩던트의 뜰이 되게 하시며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2037개 나라를 세우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대회와 또한 하나 선교대회 또한 남미 집중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참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참제자의 비전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 세계의 관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상회담이 하나님께 귀한 계획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금메오 특별히 남북한의 통일의 전초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증가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이로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귀치를 들라 아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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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議Car 어둠을 흘리시고 주의 진리 모든 백성에 어둠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어둠의 빛 비쳐라 죄로 둘만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소난사여 귀하여 힘을 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어둠의 빛 비쳐라 죄로 둘만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봉선하고 버리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 어둠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어둠의 빛 비쳐라 죄로 둘만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 그리오 빛의 사자 그리오 감사합니다 제 6회 하나 성교 대회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성교사님들과 또 중남미의 기중한 우리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aquí están muchos obreros y también de extranjeros y los misioneros juntos 특별히 하나님께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중남미의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n este lugar tenemos las personas que vienen en latinoamérica junto aquí sentados 보니까 특징이 우리 가족끼리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y una de las características que viene siempre con familias 심지어 파나마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과 그 자녀들, 사위들, 손주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y especialmente un pastor vino con toda su familia, su paquete completo 또 이 자리에 또 멕시코에 우리 친구들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y también del país de México 또 미국에 우리 목사님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y también de Estados Unidos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están muy agradecidos 이분들이 일 년에 한 분씩 이제 훈련 받으러 오십니다 ellos vienen una vez al año para recibir entrenamiento 우리 교회에서 좀 편한 환경 속에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sería bueno que le dieron más comodidad a ustedes esta iglesia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siempre estamos orando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데 porque cada persona es muy importante para nosotros 좀 편한 환경 속에서 훈련만큼 받고 quisiera que estén cómodos y recibir todo el entrenamiento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y recibir fuerza espiritual y regresar a sus países 근데 사실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 siempre pienso que me disculpo porque siempre no es tan cómodo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pero algo sin duda es que las iglesias de Hanna están orando por ustedes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우리 하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y está la iglesia de Hanna como respaldo de oración para cada país de Latinoamérica 특별히 기한 훈련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시고요 espero que a través del entrenamiento reciban muchas respuestas y también temas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que no solamente a través de ustedes la nación se salvará 중국이 37 나라를 살리고 salvarán 37 나라를 살리고 37 나라를 살리는 y también 237 나라를 살리는 기준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disfruten de estas bendiciones 지난주에 우리 성교사 합숙이 하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있었습니다 la semana pasada del martes hasta el viernes tuvimos el entrenamiento intensivo para los misioneros 또 어제는 우리 핵심을 대구 노예 주간으로 성교 대회로 지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하나 성교 대회로 지금 육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교사님들은 우리 주일 학교 각 부서에 들어가서 성교 포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estamos dando culto aquí pero los misioneros que vinieron al extranjero están en cada departamento dando el mensaje ahora mismo 또 이번 주에 하요일 날 세계 성교 대회가 우리 서울에서 진행되어집니다 y el martes tendremos la conferencia misioneros mundiales en la iglesia de Yewon 세계 성교 대회는 성교하는 교회와 우리 성교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중한 축제 현장입니다 en esta conferencia es un festival de reunirse todos los misioneros que están en estas misiones y reunirse en este lugar 작년에 한 5,000여 명 모였습니다 el año pasado se reunieron más de 5,000 올해는 67개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함께 참여해서 그 이상으로 모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necesitamos de sus oraciones 또 그 성교 대회를 마치고 나면 수요일부터 40일 집중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성교사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교 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estando en la conferencia y en el entrenamiento me di cuenta que el encuentro que tengo con ustedes es la gran gratitud que tengo que tener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son ustedes muy valiosos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났고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축복입니다 es nuestra bendición encontrarnos con ustedes y ser el respaldo de oración 이 자리에 지금 브라질 팀들은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quí no está el equipo de Brasil ahora mismo 은혜교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회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매주 진행되고 있죠 그 대회경 다민족 전도학교에서도 어제 한 37명 정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이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분들을 숨길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교 합숙 때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hemos recibido el mensaje desde el intensivo el entrenamiento intensivo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중남미 사역자분들 메시지를 붙잡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한 것이죠 또 그 은약을 붙잡고 마가다라팡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10일 정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마게 되고요 교회사 속에 가장 귀중한 응답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 기간 동안에 모두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므로 그 이 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한 축복의 문제를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 성교제의 일부 예배 제목은 우리 교회의 주제를 본문으로 사봤습니다 이 분은 우리 미국 사회가 오시는 박창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오후에는 필리핀 성교하시는 홍명식 성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간 시간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아침에는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은약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큰 귀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로를 열어란 말이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이 열려질까요? 우리 후대들, 우리 remnant들이 스미스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들로 말미 아마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스미스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성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우선 우리의 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서 변화 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을 들어 같은 건지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으로 전달했는데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후대들이 강대국에 진입하게 되고 그 후대들이 강대국에 진입한 것을 가지고 흩어진 자, 남는 자, 숨겨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왕합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것만큼 더 큰 성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안에 우리가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렬는데 3대에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을 제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거, 상체에 묶여일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거와 상체에 묶여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만 명령을 위해서 기를 들라는 말입니다 만 명령을 위해서 기를 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 명령을 위해서 기를 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삼 칠 나라가 돌아오도록 기를 들라는 말입니다 que levantemos este pendón para que regresen 237 naciones ante el Señor 이 삼 칠 나라의 빛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삼 칠 나라의 빛을 전하라 이 삼 칠 나라의 빛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만 명령을 위해서 기를 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삼 칠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これ을 하나님의 Magic으로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로는 어떻게 하는지 Eden가? 교회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명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요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눈을 열어서 성교에 대한 눈이 열려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성교에 대한 눈이 열려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현장에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은 더욱 더 그렇고요 목사란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estos pastores con identidad de pastor no pueden entrar estos países musulmanes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necesitamos estos creyentes especialistas que tienen el Evangelio 또 만이천여 되는 미전도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y también en muchos países que tienen religiones diferentes 오히려 복음 전학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입니다 beneficio para nosotros es tener este hombre de verdad que tiene el Evangelio y tiene una especialidad y entra en 성교사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잠시 보았습니다 esta semana vio el periódico 우리 교역 공보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었습니다 es de nuestra organización Asociación Patriótica de Cristianos 우리 교회 중등부 Remnant 하나이가 그를 쓴 아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un niño de secundaria escribió una carta y yo leí esto 자기는 교육 전문인 성교사로서 앞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예수 él quiere ser misionero en las misiones en la parte educativa como profesor es un amigo que conozco muy bien 교육 성교사로서 él tiene una visión para ser en sí en la parte educativa de profesores y yo le dije aferró el mensaje muy bien ayer tuvimos el Presbyterio de Tegu con el Festival de la Conferencia de Misioneros y yo estaba atrás sentado y hoy también están 제주도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에 간 식구가 있습니다 hay una familia que está en la isla de 제주도 그 지사님 딸래미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갖고 왔어 y la hija de ella me envió una carta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todavía no va a la escuela 그러니까 글씨가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썩 잘 쓴 글씨는 아니었어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todavía no va a la escuela 그런데 보니까 신봉준 목사님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트를 하나 그려놓고요 y dibujó un corazón 그게 보니까 십자가를 칠해놓고요 y también puso una cruz dentro del corazón 그 하트 안에 태극기를 그려놓고요 y también puso una bandera dentro del corazón 그게 세계보고 마라고 써놨어요 y puso evangelización mundial 그 뒤에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을 품은 누구누구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y atrás puso yo soy la persona que estoy poniendo Surcorea en mi corazón y puso te amo pastor Simbongjun cuando vi esa carta estaba feliz y Dios le dio algo que esta niña pueda hacer y puede darle gloria a Dios y con esa carta me puso 10 dólares que ella está poniendo Surcorea completamente su corazón y está hablando todavía no va a la escuela y entendí el dibujo que tenía enfrente porque dentro del corazón de este dibujo estaba la bandera coreana y también una cruz en esa bandera y puso evangelización mundial que está hablando aquí podemos ver que desde pequeño tiene la visión y la oración de la avanzación mundial en la Biblia vemos las personas importantes que Dios los envía en este campo para darle un internado muy importante José fue Egipto para este internado no es que puso un documento y fue a la casa de Potifar y tampoco no fue a la cárcel por eso tampoco fue al frente de Farao 하나님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턴십 중에 가장 중요한 인턴십이 있다면 신앙에 대한 훈련인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언어, 실력, 모든 부분들 다 갖추어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훈련이 되어졌던 사람들마다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진다 그 이유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정치, 경제, 전문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죠 또 사실은 쫓겨다니면서 강좌 속에서 거기서 군사, 매복의 전문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교의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장은 지금 세 가지가 없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의 루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있는데 교회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통교회하면 한국의 75%,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80% 이상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80% podemos decir que son dependientes 앞으로 가면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y más y más, esto incrementará más 그런 가운데 교인들은 자기 귀에 익숙한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이런 지체인데요 그래서 한 몸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숨기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런 지체의 사상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갈람하고 돌아가는 격입니다 그 뿐입니까? 결국 설교자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점점 쇼맨십으로 정말로 설교자가 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교회당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교회당이 문화제로 등록되어서 그렇게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장을 조금 둘러보니까 교회가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니까 진리를 놓쳐버리고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교회가 8000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8000 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가 1000 교회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000 교회가 없는 교회가 1000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교회당은 문을 닫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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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는 그니까 한국은 종교 다원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종교 다원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WCC 운동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교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하는데 성교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교회가 미자립되어지고 교회당이 문을 닫는 시대니까 성교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교를 유지하는 것은 성교 단체들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OM이나, Intercom이나, 예수 전도단 이런 성교 단체를 통해서 성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도 사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교 단체들이 성교사로 보내는 그 인력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너지고 되니까 사실은 성교 단체도 그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교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성교 단체들, 사역 단체들 통해서 성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교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만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를 하고 있는데 진리만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교 현장에 봉사도 있습니다 성김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 성교하시는 Paul Washer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교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크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성교 현장을 들어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크리스도 복음만 전달되어지면 그 현장에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 현장에 생을 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앞자리에 앉은 이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족 전체가 성교 대회 참여하기에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습니까 우리 2년 전에 이 강단에 이 부터에서 나우 렌즈의 목사님 3번에 나오셨고요 자녀들 나오고요 사위 다 나오고요 sus suegros 그 손주들 다 나오셨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대부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또 가족들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왜 이러면 되죠 복음 만이 살길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니까 여기에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담난 제자들 말면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주 전에 한 두 주 동안 아프리카 사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하게 훈련된 제자들이 각 지역 속에 있더라고요 그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분들이 매일 매일 복음의 내용들 묵상한 것들을 카톡으로 올립니다 그분들에게 먹을 것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당장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현장에 살아나고요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교 현장에는 진리만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비밀인 성교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장의 문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현장은 완전히 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las iglesia se estén derrumbando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에 성교만 놓치고 있고요 y también en el campo solamente las misiones están dejándolo ir 진리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la verdad lo están debilitando 현장에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일어나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배우에 보면 결국은 삼단체가 세상을 장악하는 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pero detrás de ellos vemos las tres organizaciones conquistando todo 이들은 명상 운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결국 접신들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과 예술과 영화와 musical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재앙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전쟁과 테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만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진리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어떤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중요한 지도자와 일꾼들을 보내주시느냐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막으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은 성교를 중심에서 운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혁한 이유를 출혁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혁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에금 한 나라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도시국가들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성교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민 사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혁시켰느냐 이 삼칠 나라를 향한 이방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출혁시킨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17절에 출 불레세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나라의 공격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까 제일 많이 압제당한 것이 불레세세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불레세세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불레세세를 완전히 통치하려 두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세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명성이 열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게 불레세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삼칠 나라 열국으로 이 하나의 나라의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 그들을 왜 건져내셨습니까 출 바벨론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카라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남은 자들에게 정각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사카라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요아께 경비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은은이가 이 37 나라의 남은자에게 정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라고 끝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37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이 37 나라에 퍼져나가도록 이 37 나라 중에 남은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구원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si no ponemos las direcciones en estas 미션es estamos diciendo que no necesitan salvación las naciones.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비거덕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교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교가 길이다입니다. las misiones es el camino. 올 한 해 우리 성교 대회 때 나온 주제 찬양이 있어요. tenemos el lema de la canción de la conferencia de misioneros. 매년 마다 성교 대회 때 주제곡이 나오거든요. cada año salen estas canciones y lemas. 올 해 주제곡이 나와 있어요. y este es el lema, ¿no? 어제도 우리 대구 성교 대회 할 때 그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y ayer cantamos esta alabanza, ciertamente, ¿no? 그 가사들 중에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y algo que me toca mi corazón de esas letras que veo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ustedes saben, ¿no? 단순한 겁니다. es muy simple.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게 있어요. pero me dio mucha gracia 예수가 길이다. que 예수 es camino.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todos ustedes lo conocen, ¿no? 근데 그 한 줄이요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pero ese versículo, esa letra me tocó el corazón. 예수가 길이다. 예수 es el camino. 그렇습니다. es así.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es el camino. 그렇다면 성교가 길입니다. entonces las misiones es el camino.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디입니까? cuál es el camino que nuestra futura nación tiene que ir. 성교가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 Biblia, el Señor dice, las misiones es el camino. Mateo 28, 18, 20, 20,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Mateo 28, 18, 20, veamos, id a toda la nación y levanta discípulos. Marcos 16, 15, 20,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말씀했습니다. Marcos 16, 15, 20, proclamar el evangelio a toda la nación. 사동 11, 8, 20, el tan 끝까지를 증인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을 말씀했습니다. el Señor dijo, último de la tierra.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고요. ese es el propósito de tu vida. 우리의 방향이 되고 es tu dirección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가 길입니다. las misiones es el camino. 가면은 기빈 대접받고요. si vas, recibirás todos los beneficios y el apoyo. 안 가면은 포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한 바람 성교가 길이다. 우리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가면은 기빈 대접받고 안 가면 포로 된다. 여러분, 가면 대접받습니다. 가면은 대접받습니다. 가면은 한영 받습니다. 가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없더러 절합니다. 안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가게 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압제당하고요. serás ridiculizado. 어려움 당하고요. tendrás problemas. 능력당하면서 그때서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줄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시켜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보호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2, 3, 7 나라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드는 나라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성교 민족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UNDO우do sending교사 按 crist fermentCal appenc Viele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발이야 д luck of Travis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조선 반도라고 해요 entonces vemos acá 그 LG 꺸밥 음민국 estaba 함께 그 부인과 함께 조선 반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우리 민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교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빛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최초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영광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です 성교의 삶을 여는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도 성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뛰어넘으시고요. 성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제켜버리시고요.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가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더욱이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신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문 여는 성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보낸 성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성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성교로 나라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nosotros tuvimos estas conferencias de misioneros 아 través de ellos. 들어가서 성교하는 단기 성교 더더욱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초청 성교입니다. 사동의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팀사에게 헬스 11, 11, 15 베나베 llegó puso a Pablo y entrenó junto con él. 들어가서 성교하는 중요한 제자들 찾아들고 훈련시키는 초청 성교 해서 보낸 그런 성교 가 이루어지합니다. invitó trajo a este misionero importante los entren y los envió de nuevo.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 으로 주신 현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차세대 성교 자들이 gran 응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y estamos aquí junto con futuras generaciones de misioneros en nuestra iglesia y tenemos que seguir disfrutando de poder llegar a invitarlos y llegar a comisioneros como misioneros. Así es que se levantará este discípulo absoluto que no se derrumbará y ese campo absoluto será vivado y se levantará este sistema absoluto 성교 더더욱 집중 하나 교회로 이 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 하는 교회 en todos lugares y que de ahora puedan prosperar dentro de Dios muchas gracias el secreto de la iglesia es las misiones nos acerremos a esto que las misiones es el camino para nuestras futuras generaciones que todas las personas que puedan concentrarse en las misiones que puedan tener la bendición de tener la bandera para 237 naciones lloramos el nombre de Cristo veamos el anuncio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교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하나 성교대회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주 수요 전역 예배는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화요일 세계 성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는 하나 성교대회 관계로 없습니다 산업성교의 원래해와 전도계 포럼이 2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개인 교회 권사를 통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람 내용 중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서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 기간 중 헌신할 식당 봉사 신청자들과 추가로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유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신학연구원 학위수여 시기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덕평 RUTC 에서 있습니다 소년부를 섬기는 최다운 전도사 연구원 과정 졸업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지난 금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션놈 미실과 한나실 태영아 부실 작은방 사랑 부실 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훈련 사용 가능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3회 세계선교대회가 2월 19일 화요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당일 현장 등록이며 등록 황금은 일반 7만원 대학생 이하 2012년 생까지 3만원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계선교대회 상황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차비 1만원 지참 후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등부 집중훈련이 2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중등부실에 서 있습니다 핵심미 랩런트 데이가 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 통신 집중신학원생 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직업적 여건상 지역집중훈련 에 출석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 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도신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1차 합숙훈련생 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 주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판교 한빛교회 허1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미 랩런트이며 2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구역 김대근 신은정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모리셔스 편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모리셔스입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휴양섬으로 자리매김한 모리셔스는 천혜의 자연원경을 가진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휴양 및 친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광수입이 높아 아프리카에서는 생활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리셔스의 총인구는 약 127만 명으로 그중 52%가 힌두교를 28%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인도계 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힌두교 문화가 가장 강한데요 1년 안에 열리는 힌두교 축제 중 마사시바라트리는 대부분의 모리셔스 사람들이 시바신을 기르기 위해 성스러운 화산 호수인 그랜드 바신까지 순례를 떠나고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축제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이번 주는 모리셔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건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 10일 전도회고요 4-3 구역입니다 박민자씨 예 어디있습니까 예 세가족 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중남미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일일이 다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요 나라별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quisiera presentar a todos ustedes uno por uno pero no tienen mucho tiempo así que vamos a presentarlo por países 먼저 우리 Costa Rica의 Daniel 목사님 네 분 está la familia del pastor Daniel de Costa Rica se puede levantar un momento por favor 사실 이 목사님도 전문인이었습니다 él también tenía una ocupación antes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pero escuchando el evangelio decidió estar en ese ministerio pastoral 사실 지금 교회를 계측해서 지금 교회를 숨기고 있고요 ya levantado una iglesia y está sirviendo esta iglesia también 또 작년에 Panamá 집회 때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합숙 훈련 또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erú también de Perú Pastor Luis se puede levantar un momento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4월 달에 다음 다음 달에 Perú 1차 합숙 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우리 알론서 목사님 손들으십시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박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루디 목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은 우리 브라질은 은혜교에서 예배드리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우리 라우렌시어 목사님 중심에서 파나마입니다 다 일어나세요 박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혹시 빠진 데 있어요 과테말라 과테말라 있어요 네 과테말라 아 예 죄송합니다 과테말라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중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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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가 부탁드리고요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은혜 받고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기중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민자 성도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이 참여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훈련이 응답으로 누려주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 축복하시며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505장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해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당해도 그 사랑할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당해도 그 사랑할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이마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저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쓸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당해도 그 사랑할 보러 지금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 2, 3, 7 나라를 향하여 길을 들고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위에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내 주인님의 살아가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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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